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성장 모델을 적용하겠다.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왔죠. 지속적으로 호재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보통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HFB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좀 더 밀고 올라갈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하고 삼성이 매수 중이죠.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추세도 좋고 수급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 강력한 에너지가 여전히 발산이 되고 있구나. 좋습니다. 지금 계속 바라보면 된다. 현재는. 그런데 추격 매수, 지금 매수를 하면 추격 매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제 샀다. 오늘 바로 팔 거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러면 사가지고 내년 5월달 간암승인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매수를 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매수하기에는 추격 매수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신약허가 후에 적응증을 늘리는 글로벌 성장 모델에 따르겠다. 비인두암, 폐암 등 다수 적응증에서 임상 발표가 이어진다. 확보한 유동성으로 파이프라인 확장 후에 신약을 늘리는 선순환을 가져간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좋은 호재를 계속 뿌리고 있는 상황이죠. 간암신약 리보세라닉 감넬주마 병영역법에 대한 미국 본심사 순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두 약물을 병영으로 진행된 비인두암, 비소세포피암 등 여러 암종에 대한 임상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포스트간암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도 준비한다는 거죠. 모든 부분이 좋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제 계속 뿌리고 있죠.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죠. 통상 한계항암신약 개발에는 15년이 소요될 정도로 막대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일상 진입 후에 신약으로 성공할 가능성 높으로 수준인데 다만 신약 개발이 성공을 할 경우에는 다른 암종으로 적응증을 확장해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카보잔티니브로 유명한 엑셀리시스의 경우도 12년도에 갑상선 수질암으로 첫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신장암, 간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해서 크게 성장을 한 바 있다. HFB가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앞두고 빠르게 추가 적응증 검토에 나선 이유다. 모든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 에스모 학회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와 기사 등을 통해서 간암신약허가 후에 간암수술전 보조협법과 수술후 보조협법 등 간암치료 전반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간암1차 치료제로 허가될 경우에 해당 임상들에 대해서는 바로 삼성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겠다.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이외에도 두 약물을 병용해서 높은 치료효과를 확인한 여러 임상 결과가 계속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업션이 적은 적응증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옵션이 적은 쪽에 들어가면 빠르게 침투할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미널로지의 26명의 재발성 전이상 비인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이상 결과가 게재가 되었고 여러 적응증에서 높은 항암효과가 입증된 면역관문 억제제와 신생여관 억제제의 비인두암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된 이번 임상에서 리복합내를 병용 투여한 결과 38.5% 환자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도출이 됐고 DCR에서 61.5% 그리고 OS, PFS가 14개월 6개월 보다 심각형 부작용은 없다라 비인두암 임상 이상 결과가 또 이런 점유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고 중국 중산대학교에서 진행된 58명의 재발성 전이상 비인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복합내를 투여한 결과 22.4% 환자에서 완전간회를 확인했고 오할날이 65.5%에 이런 반면에 싱가포장이 없더라 상당히 좋죠. 리보세라닙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리복합낼 조합은 아주 막강한 조합이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비인두암에 대해 FD 신약학을 받은 중국 중시 바이오바사이언스의 한 PD-1 단클론 항체 인토리팔리맙이 보인 올 20.5를 크게 앞선 고무적인 결과다. 뭐 좋죠. 리복합낼 넥스트 간암 부분도 준비를 할 만하다. 바로 하겠다. 이런 거죠. 비인두암 환자 치료에서 높은 항종양 효과와 함께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독성을 보여서 향후 난치성, 희귀함인 비인두암에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보였다. 그리고 36개주 의약품 판매 마쳤죠. 모든 부분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성장을 앞두고 이런 좋은 소식들을 계속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또 주가 흐름은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모든 부분이 좋습니다. 아주 양호하죠. 아주 양호한데 문제는 신안이다. 문제는 신안이다. 아무리 저런 소식들 좋아도. 그리고 HLB 특성이 보면 이런 소식들이 막 나올 때는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안 쪽에서도 이런 소식에 반응을 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계속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올라가죠. 지금 내일은 어떤 소식이 나올까? 라고 했는데 간암 다음은 이걸로 가겠다. 비인두암 좋더라. 이런 호재를 뿌리죠. 얼마든지 뿌려야 될 수 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이런 호재를 계속 뿌립니다. 계속 뿌리면서 신안도 이런 부분에 반응해서 계속 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저 뉴스를 얘들이 뿌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얘들이. 알 수 없는 거다. 항상 이제 HLB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저런 호재를 계속 뿌려줍니다. 계속 뿌려주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끝도 없는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거의 잘 없다. 어느 정도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면 이게 끝이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뭐 이런 데 보면 하나 둘 셋 양봉 세 개 나오면 밀리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하고 나면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더라.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죠. 양봉 세 개가 지금 나온 상태고 아주 강하게 지금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추세 흐름은 결국은 얘들의 수급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격이 이제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5일선에서 좀 벌어지고 있죠. 5일선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추가로 더 갈지 내일 이제 마지막 추세 상승 끝 하고 이런 음봉이 나와버리면 순식간 갑자기 휙 흔들어버리죠. 갑자기 휙 흔들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까지 지속이 되느냐 아니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의 흐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서서히 삼성이 들어와주고 신한이 들어와주죠. 그러니까 기관도 들어오고 삼성 신한도 들어오고 외국인 신한이 주인이죠. 한국은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죠. 한국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힘이 제일 세다. 얘에서 매수 들어오고 또 기관에서도 들어와주고 있다. 지금 이제 고문 쇼커버링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이 지금 정말 강하게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또 영향을 좀 받아주고 있는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채비는 워낙에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좋은 호재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호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채비는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죠.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가 계속 나오고 게시판에서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렇게 하면서 부양을 이렇게 주가를 막 밀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진짜 갈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매수 딱 들어줘.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좀 올라주면 진짜 가는구나 하겠지만 안 팔거죠. 안 팔면은 이렇게 가다가 어차피 못 팝니다. 지금 사면. 장기로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거지 단기로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오는 시점에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다시 나와야지. 야 바깥 구경 많이 했지. 볼륨 바깥 구경 실커댓네. 바람 좀 잘 샀지. 이제 집에 들어와야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게 언제쯤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가 이제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흔들었죠. 이 매물대가 많이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일단 끌고 올랐다. 아주 잘 끌고 올랐죠. 이 부분에서 얼마나 더 밀고 올라가 줄까 개인들이 다시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를 할 기회를 계속 마련을 해 줄지가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문이다. HB가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얘는 항상 너무나 묵직하게 파동을 계속 태우면서 가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 들어와주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이 안 팔면은 굳이 이렇게 크게 매도하는 세력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얘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 줄 거냐 라는 겁니다. 얘들이 나중에 얘들이 매수를 계속 한다 그러면 쭉 매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텐데 이제 비싼 가격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받아줘야 될 텐데 그렇게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과연 받아줄까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은 아주 강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다. 지금 이제 이 호재들을 계속 뿌려대면서 올려주고 있는 이런 흐름은 너무나도 좋다.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즐기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추익 매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좋습니다. 삼성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신안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편안하게 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다. 근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은 이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막 분위기 취해 있을 때 정말 좋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정말 좋을 때 바뀌 좋을 때 바뀌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감지하기가 아주 어렵다. 지금은 좋다. 지금은 좋다.